아 반장 이형아 갑자기 같이 왔네 설아 누나 숨어있는 게 들키면 이상하잖아 모든 계획이 끝장이라고 집에 엄마 있어? 어 아닌데 엄마 없는데 방금 누구야? 누구라니 어 어디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엄마 아냐? 어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누나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야 너도 방금 들었지? 그랬나? 소리가 들렸나? 여기서 들키면 모든 계획은 끝장이야 분명히 내가 저기서 무슨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엄마 없어 저기서 무슨 소리 안 났는데 저기서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 맞다 아 왜? 오늘 며칠이냐? 아 나 계속 까먹고 있었네 뭘? 너 숙제는 했냐? 아 그거? 나 숙제 예전에 했지 나 좀 보여주라 반장 이형이 살렸다 보여달라니 안 되거든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 너가 그럴 말할 자격 있냐? 저번에 어 숙제 제발 제발 반장 남편 전 보여주라 제발 이랬던 사람이 누구지? 아 내가 그랬었나? 저번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너가 갚아 아 진짜 갚아 아 이리 와봐 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귀찮더라고 그럴 것 같더라 뭐야? 아 이제서야 안 해 휴 어 백설아? 아하하 너희들은 이제 어 큰일 났다 아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오 비키 넌 이제 갇혔어 비키야 아 이게 아닌데 오바퀴 누나 맨날 나 놀렸겠다 맨날 내가 먹으려는 거 다 먹어버리고 나 방에 가둬버리고 이번엔 복수다 뭐야 30분 안에 그 방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방구탄은 터져 방구탄의 위력은 누나가 제일 잘 알고 있지 뭐라고? 땅땅 아 세상에 살다가 살다가 내 방에 다 갇혀보네 저 방구탄 진짜 저거 그냥 못 뜯어내? 저거 뜯는 순간 터져 내가 설치해봐서 알아 아 뭐 방탈출하면 되지? 나 방탈출 좋아해 원래 반장이 형은 계획이 없었는데 하는 수 없게 됐어 미안해 반장이 형 괜찮아 난 아 진짜 내가 당하다니 그것도 내 방에서 아하하하 오비키 이 방 곳곳이 힌트가 숨겨져 있다 잘 찾아서 이 방을 탈출하도록 어때? 나 좀 잘했어? 아 잘했어 야 설아야 설아야 아 하는 수 없지 탈출하는 수밖에 내가 이런 거 좀 해봐서 아는데 분명히 이 거울 뒤거나 아 아니네 아니면 이 창문으로 아 아니네 아 이 방이 숨길 데 없는데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? 야 차근차근 찾아봐 어디에 있겠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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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 그거 야 내놔라 그냥 못 주지 장난치지 말고 내놔라 아 일기장 궁금하네요 아 진짜 내놔라고 남의 일기장 갖고 그러냐고 오오 왜 뭐 인어공주 스티커라도 붙여놨냐? 뭐야? 너 내 일기장 봤냐? 아 아니 뭐 꼭 붙여놨을 것만 같으니까 그렇지 아 내놓으라고 아 아 아 아 어따 숨겼지 어? 여기 뭐 있다 어? 이게 무슨 말이야? 초성게임인가? 어? 이게 뭐지? 건너막다? 어? 갚는 매듭? 초성은 그렇다 해도 뒤에 이건 뭐지? 이건 글씨 아니잖아 음~~ 아니지 다른 힌트를 좀 더 찾아보자 그래 어? 힌트다 아 너 잘 찾는다 Doom 내 방이잖아 근데 이건 뭐지? 어... 뭐지? 글자 조합인가? 음... 오... 뭐? 거... 거울도 아니고 초? 이게 뭐야? 아, 어려워. 아, 되게 어렵네. 오, 어? 뭐? 어? 못 찾았어? 뭐야, 뭐야? 이거 샵. 그리고 이모랑. 샵. 여기 샵. 이게 여기 열쇠야. 그게 무슨 말이야? 잘 봐. 여기 샵. 기억. 기억은 여기 기억. 이 글자. 그 다음에 ㄴ. 여기 ㄴ. 그 다음에 ㅁ. 여기 ㅁ. 그러니까 침이 되지. 그리고 ㄷ. 대. ㄷ. 그 다음에 이거는 ㄴ이 아니야.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지. 침대. 정답은 침대. 오, 대박 천재. 오, 반장이 형. 진짜 잘한다. 반장이 형 아니었으면 오박이 누나 절대 혼자 못했다. 와. 침대니까 침대에 있다는 거다? 내가 다 찾아봤는데. 여기. 아. 서랍 안에 있나? 어. 여기 없는데. 어. 이거. 이거 금고다. 대박. 어, 금고. 금고 안에 키가 있나봐. 어, 그런가 봐. 대박. 이 안에 있는 거 같아. 근데 우리 이 열쇠를 풀어야 돼. 네 개의 숫자인가? 네 개의 숫자. 와. 이거. 막 이거 아니야? 0505가 뭔데? 오리온 생일. 5월 5일. 아. 리온이 생일 5월 5일이야? 오, 오리온 5월 5일. 야 6학년은 언젠 줄 아냐? 언젠데? 6학년? 6월 6일. 생일이 그래. 하하. 진짜 특이하다. 어, 맞지. 아 근데 이거 아니네? 아 생일 아니면 뭐냐고.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? 아. 3분 몇 초밖에 안 남았어. 아 반도 못 한 것 같은데 완전 대 실패다.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리온 께 넘어가다니? 화가 난다. 화가 난다. 아아악. 리오나! 리오나! 힌트 있어? 아하하하! 그럴 줄 알았다! 음... 힌트? 힌트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시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지 힌트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! 오바키 누나는 둘 다 필요하겠지 솔직히 반장 영화가 있으니까 그 정도인 거지 난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어 너가 저 방구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서 그래 맡아보면 말이 달라질걸? 그래도 난 지금이 좋은데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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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